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 3월 학평에 있었던 주요 문항들 그리고 중요했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1번부터 선생님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내겠지만 뒤쪽으로 가서는 대표적으로 유전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 가게도 그리고 유전병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개념이 그리고 문제 푸는 정도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은 학평 문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학평 문제 1번 문제는요 보통 1번 문제는 1단원의 문제가 되면서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말라야 사냥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와 같이 자 그들의 몸의 구조가 살아가는데 적합하게 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적응과 진화가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암컷과 자기 자신을 닮아있는 새끼를 자 만들어낸다 닮아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유전 그리고 자선을 낳는다가 바로 자 생식이 되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세포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여러분 2번 문제에서 정답률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보기 디귿 자 보기 디귿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안에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포도당 포도당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개념의 전체적인 뼈대를 세울 때는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해서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ATP가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배우지만 맨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꼭 다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요즘 시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교육청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EBS 문제 안에서도 포도당 말고도 사실 우리는 어떤 물질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내는 걸 우리는 주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탄수화물 말고도 단백질이나 지방 단백질과 지방도 에너지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단백질도 분해되면서 ATP를 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역시나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세포호흡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ATP를 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자 이 단원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가장 뼈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 문제 안에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그 중심 안에 지역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거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눈앞에 보이면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매번 포도당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던 터라 당연히 보기 디귿에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정답은 5번이라고 했던 애들이 되게 많은데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아미노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기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셈이고요.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 노폐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도 질소 노폐물이고 요소도 질소 노폐물이다. 점점 갈수록 2단원에서 이 부분이 점점 지역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2번 문제 아주 유심히 마무리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를 보면 A와 B는 이자와 콩팥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 자 문제 안에 이자와 콩팥 자 생성되어 있는 오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바로 콩팥이 되고요. 콩팥은 배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서 이자에서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 인슐린이 되겠죠. 자 인슐린은 인슐린은 소위 말해서 내분비셈 소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내분비셈이라고 얘기하는 건 혈관 내로 분비되어서 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한 순환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적하는 세포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니은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서 혈관 내로 분비되어 혈액과 함께 이동하며 표적하는 기관 간으로 간다. 명확하게 복이 니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는 배설계가 되어야 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는 말이고 마지막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고고 고혈압이다. 또는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이다. 마지막 고지혈증 그래서 복이 니은까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티긋이 정답이 돼요.